SNK 지구 최고 부자 사우디 왕세자 손에 들어간다고? 조 단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돈같이 느껴지려나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융감독원이 SNK의 장외거래 승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 품에 드디어 안긴다 드디어 안긴다는 제목을 썼으면 그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는가 벌써 제목에서 느껴지죠. 아시아 경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 게임 기업인 SNK의 장외거래 승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EGDC 여러분들 EDGC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진단키트 기업 EDGC 아니고 EGDC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로먼트 컴퍼니 이거에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SNK의 인수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드디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주식 장외거래가 뭔가 검색을 해봤더니 증권거래서에 개설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 장외거래는 직권업협회 장외거래 중길시를 통해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1번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거니까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요건 아닌 것 같고 2번 요건 것 같아요.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식 장외거래를 금감원에서 허가를 해줬다. 아 그러면 진짜 이제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만든 EGDC라는 기업이 SNK를 인수할 수 있게 장외거래까지 허가가 돼서 이제는 진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보도였죠. 그래서 급등을 했고 거기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SNK가 이에 대해서 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김현장이랑 광장을 통해서 이상이 없음을 또 확인했다고 하네요. 와 이러니까 갑자기 얘기고 뭐 신뢰감이 갑자기 확 드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두고 봅시다 일단. 지난주에 금감원에 승인을 신청했고 전일 금감원에 장외거래 승인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승인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살펴봤더니 이상이 없어서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SNK라는 회사는 갈지휘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홍콩회사 주의각구의 지분 28.8%를 EGDC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지난해에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변경 예정일이 1월 12일이었고 같은 날 이대주주인 중국회사 퍼펙트월드의 지분도 EGDC 여기서 좀 헷갈렸나 봐요. EGDC에 외곽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의각구 퍼펙트월드가 33%, 18%, 로젠이 6%씩 보유하고 있는 SNK의 지분을 그때 당시에 작년 11월에 계약을 통해서 EGDC가 33%를 가져가게 되고 주의각구는 4%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의 기업으로 변경이 되는 계약을 작년 11월에 이미 체결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일피일 밀리다가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래가 완료됐어야 하는 1월 12일에 공시를 통해서 양수도 대금을 3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어 이거 뭐야 인수과정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완료돼가지고 아 그래도 뭐 하기는 하나 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SNK가 왜 장외거래를 택했냐에 대해서는 주식과 매각 대금이 동시에 맞교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은 막 주가에 급등락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일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M&A나 경영권 매각할 때 장례시간의 거래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장외거래가 증권거래세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이게 좀 급등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장외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일렉트로닉 게이밍 그러니까 EGDC는 3개월이 지난 시점 별도 합의한 선행 조건이 만족될 경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로 17%를 취득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주주의 그 상황을 확고하게 이제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EGDC는 빈살만 왕세자가 설립한 미스크 재단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빈살만 왕세자의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사우디 왕실의 오일머니가 국내에 상장된 게임사에 투자되는 것이다. 근데 SNK라는 회사가 국내에 상장된 게임사지 완전히 국내 회사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고요. 사실상 실권자로 알려졌죠. 여기에 왜 계속 왕세자를 붙이냐면 왕이 있어요. 지금도. 국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실권, 군권, 정부, 경제권 이런 것들을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권자로서 나라의 한 국가의 수반으로 많은 사람들 행정수반격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젊은 권력자로서 대중문화로 일자리 창출하고 여성 운전 허용하고 축구장 입장 허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군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왕이 경쟁자를 수청하고 막 감금하고 자말 카슈크지라고 터키계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의문사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이 사람이 배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권력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뭔가 뭐든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사우디의 이방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혁적인 군주이긴 한데 어쨌든 좀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전제적인 그런 군주이기도 한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어쨌든 개혁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게임 산업에도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축구 덕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라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리그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려고도 했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4,500억 원을 들여서 뉴캐슬을 인수한다. 부자 구단주 1위로 등극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첼시라는 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새로운 부단주를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정도로 게임, 축구,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네요. 역시 뭔가 나이 또래도 약간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죠. 지난해였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수소경제와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한 내용을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OU는 MOU일 뿐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만수르라는 사람이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에 구단주고 오일머니를 동원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장에 가면 그 의자에서 엉따가 나와요. 엉따. 춥다 그래가지고 거기 엉따를 설치해줬을 정도로 이 사람이 돈을 진짜 많이 쓰고 뉴욕시티 그리고 멜버른시티 이렇게 해서 시티 돌림자로 전 세계 축구단을 여러 개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뉴캐슬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SNK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심지어 만수르보다 35배의 부자라고 합니다. 만수르가 35조 원을 들고 있는데 빈살만이 1246조 7,375억 원을 들고 있어요. 심지어 제프 베조스보다도 10배의 부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SNK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홈페이지 가시면 사무라이 쇼다운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칼잡이들 이렇게 나와서 막 폭풍 나가고 그 다음에 화투패 던지고 막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네오지오 컬렉션에서 돼서 지금은 풀스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IP 산업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사실 사무라이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거죠. 더 킹오프파이터스. 여러분들 킹오프파이터스 어렸을 때 다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킹오프파이터 98세대인데 와 진짜 그때 오락실에 살았거든요.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킹오프파이터 스팀 에디션으로 스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제가 알기로 케인이라는 분이 그 방송하시는 분인데 킹오프파이터 방송으로 굉장히 핫하시거든요. 지금도 먹히는 그런 IP이기 때문에 SNK와 사우디가 합친다? 그러면 기대감이 조금 더 가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메탈슬러그까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와 저 소름돋았습니다. 진짜 이거 원코인으로 끝판왕 깨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거 한 2탄 정도에서 항상 그 할아버지가 도움만 쏴주는 거 믿다가 항상 죽었는데 아무튼 메탈슬러그까지 갖고 있는 그런 IP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증권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리포트 한번 볼게요. NH투자증권에서 2020년 12월에 한 두 달 전에 나왔던 그런 리포트인데 안재민 연구원이 얘기를 했고요.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전략 변화 가능성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이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주요 경영진의 개편등이 이어지면 전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IP를 이용 활용한 게임 개발 주요 파트너이자 중국 대형 퍼블리셔인 퍼펙트 월드가 2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중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로 확대할 수 있을 것. 일단 만약에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 주가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게임도 계속 나온다고 해요. 메탈슬러그 코드제이, SNK, 올스타파이트 여기에 아마 킹오프파이터 애들 다 나오겠죠? 쿠랑 베니마루랑 다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2021년에 실적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리포트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더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갖고 있는 그 회사가 크라운 프린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왕세자가 이 SNK의 라지스트 쉐어홀더가 될 것이냐 SNK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나왔던 기사 그리고 지난 1월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SNK, 사우디 왕세자의 지분 매각을 하는데 계약금도 없어. 이거 괜찮은 거야?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 있어야 국내 지분이 인수가 가능한데 금감원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우디 국적의 법인이 신청하거나 승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월에도 대금지금 왜 밀었을까? 그때 당시에 대금지금이 미뤄졌다는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M&A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SNK가 급락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금감원이 장외거래 승인 신청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이걸 믿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날짜 자세히 보시면 2020년 4월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일머니의 3차 공습이 EPL을 강타한다 하면서 기대감은 엄청 많이 몰렸었는데 2020년 7월에 갑부구단 꿈이 부풀었던 뉴캐슬 PIF가 인수를 철회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얘기 완전히 그냥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다 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 최근에 구단을 매각하는데 합의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7월에 바로 이렇게 인수 철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믿어도 될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한 번 더 찍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중동질서를 트럼프 때와 조금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고 이란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 트럼프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랑 핵협정을 맺었을 정도로 이란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시대의 부통령이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란이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낼 가능성 그리고 사우디를 조금 압박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후티반군을 테러 조직에서 철회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옛날에 그 유조선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던 게 후티반군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했던 게 후티반군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사우디 밀어주는 거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테러 조직으로 정했는데 후티반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조직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우디랑 관계가 냉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위상을 강등해서 우리는 왕세자랑 만나지 않겠다. 국왕이랑 만나겠다. 우리는 진짜 왕이랑 대통령이랑 만나야지 왕세자가 뭔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세자가 이런 정치적인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SNK 인수작업을 진짜 약속한 대로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석의 일갈 코너 역시나 한마디 하고 끝내야겠죠.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은 금물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왕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왜 하고 싶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인수하려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같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지만 혹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따져보시고 확신은 금물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현재 우선 grea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